나와라. 우리 사람은 우리 형님 뭐하지? 내 맘에 들려야 돼. 아 예예. 왜 이렇게. 하하하하하. 안 마시고. 네. 아니, 원장님 고아있을 때 대금 상담을 가야 돼. 먼저 대금 하러 오게. 아 근데 나 오늘 시험 하셨는데. 순간을 본 적으로 다닌 건데. 그게 안 돼. 근데. 많이 달지 아세요? 내가 손을 키고 다치는 거 같은데. 많이 달지 아세요? 네. 아니, 나 지금. 웃어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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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으로 대응하는 느낌? 제가 그러면. 밤새구야 여러분. 발가락으로 다쳐 잡는다고.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할 차이는 좀 좀 웃어주세요.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안 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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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き만. 응. EddieDP 물어뽜 게 singular. 그래서 숙도, 냉방이 다 많아요. 습기지가 숙도가 있어요. 운전 선택이 손보가 있고, 냉방이 있고, 숙도가 있고, 이렇게 해서 운전 선택이 있어요. 그리고 중심은 운동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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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도.